너무 보고 싶었어요 안 돼 손을 자른 놈 대본 미션이 미션이야 응 저야 너무 인사이더 같아 여기? 저기 응 지금 친하는 게 좋다 야 나도 나도 엄청 가리잖아 안 그래 보이는데 전혀 진짜 좋다 진짜 좋지 별에서 온 그대 아니야? 별에서 온 그대 그대는 정혜진 엄마 입을 해 이게 뭐야? 이제 위에 오시고 나는 갈 거야 우리 결국 찢어지게 되는 거야 아 헤어지기 싫단 말이야 아 진짜 왜 그래 아 열심히 한다 근데 확실한 건 우리는 우리끼리 진짜 서로 응원해주고 잘 지내야 돼 알겠어 잘 지내야 돼 잘 지내라 얘들아 이러고 있는 것도 봤어 나 우는 것도 봤어? 진짜? 진짜? 잘 지내야 돼 이야 잘 지내야 돼 잘 지내야 돼 오늘 상담 보고 싶었는데 다시 갔으면 좋겠는데 잘 지내야 돼 아 진짜 앞으로 못 이길 거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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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잘했는데 잘했는데 쟤 쟤 뭐야 쟤 뭐야 뭐야 왜 왔어 왜 왔어 왜 왔어 왜 뽑혀 왜 뽑히냐고 왜 뽑히냐고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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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감 여유감 그 다음 선욱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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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등이구나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어 진짜로? 응 제복이 형 안돼 제복이 형 저 다니엘이 형 저 동규예요 동규 야 진짜 보고 싶다 내가 지금 1등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Nowadays live 동규 3등이 2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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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등이 3등이요